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자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채치피티를 만든 초거대 언어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 죽음은 질병이다. 치료해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 죽게 만드자는 거예요. 오래 건강하게. 북극화 같은 데 가면 신체 리듬이라고 할까 이런 게 느리잖아요. 굉장히 오래 산답니다. 사람도 결국은 신진대 들어갔다가 조금 슬로우다운 시켜가지고 오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코끼리들은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암 발병률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럴까? 랍스타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노화에서 죽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100살이 넘어가도 생식력이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사람한테서 적용을 시킨다면은 불로장생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니냐. 저도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야 이거 신에게 도전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네. 편집장 김동기입니다. 네. 에지턱 김수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무래도 한국도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저출산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해법들이 꽤 이것저것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출생률 자체를 늘리자 이야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갖다가 확대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두 가지 방법 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부작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제3의 해결책을 알게 됐어요. 이런 발상이 또 새롭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파도에도 몇 달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미리 소개했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 죽게 만들자는 거예요. 오래 건강하게. 지금 보통 한국에서 평균 수명이 한 70대 후반이나 80대 정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120살, 150살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자체도 어떤 저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소개했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생명윤리학자가 이제 그 기구를 했던 그린 내용인데 최근에 그런 과학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20살, 심지어 150살까지 수명을 연장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저희가 보통 건강수명이라고 하죠. 건강한 상태를 회사 출근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이 가능한 그런 것도 크게 말하자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운동이나 사회활동, 직업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의 걱정들 이렇다가 제3의 길로 그리고 사실은 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문제는 반대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면. 사실 인류 전체의 평균 수명을 따져봐도 옛날 한 16세기나 이런 때는 한 30세 넘으면 그랬다가 지금은 거의 60 이상은 사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 걸쳐서 벌써 두 배 넘는 수명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몇백 년 다니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못 느낄 수는 있지만 한 번 듣고서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피터틸이라고 페이팔 창업자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각종 IT나 심지어 방산 이런 쪽들도 산업에도 투자를 많이 투자를 하고 한 세계적인 거부인데 이 사람이 한동안 스탠보드 MBA 쪽 거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죽음은 질병이다. 죽음은 질병이다. 치료해라. 아이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게 조물주와 신에 도전하는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오는 그냥 맞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게 아니라 이게 질병이니까 과학기술을 사용을 해서 충동을 해서 치료를 해서 곧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피터틸을 비롯해서 많은 시리콘밸리의 그런 부자 기업가들의 투자가들이 생명 연장하는 그런 연구나 기관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2, 3주일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7편 정도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딱 특집을 만들어낸 걸 보면 그게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선의 연구소라든지 바이오 기업에서 지금 무슨 약간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얘기들은 이제는 기술 발전들이 수명 연장을 한 120살 이상까지는 해볼 만한 그걸로 그 정도는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근로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바이오 윤리 관련된 걸 그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서구 선진국이라는 데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승비하는데 늙어서 죽는 건 그냥 자연의 뜻이고 신의 뜻인데 그것을 갖다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멈추게 하고 더 오래 살게 만드는 건 신에 대해서 일단 도전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휘브리스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가져가지고 좀 움츠려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갖다 저는 동양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동양은 오히려 우리 옛날 진시황제부터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섭생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이런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약식 동원 그러면서 음식이 약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먹어야지 또 오래 사는가도 연구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래서 신에 되게 도전한다는 거 그런 걱정은 없는 거죠. 오래 사는 데 관심이 원래 많았던 나라하고 2000년 이상으로 우리 해놨던 문명권이니까 동아시아에서 그런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각 문화권마다 수명 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터부는 조금씩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 약간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접근방법이 생은 고통의 바다인데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해서 막 하고 공인데 공을 새기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거든요. 보스턴 글로벌에 실린 생명윤리학자는 그전까지 노화 연구에 대해서 투자가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얘기가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 몇 가지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북극 같은 데 가면 생명, 뭐라 신체 리듬이라고 할까 이런 게 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화 2시간짜리 영화를 갖다가 굉장히 0.5배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상어 종류라든지 고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결국은 신진대 들어갔다가 조금 슬로우 다운 시켜가지고 느리게 만들어서 오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동물들의 경우를 보면 특이한 사례가 어떤 동물이든 대부분 덩치가 크면 클수록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포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서 암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돌연면이 생겨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코끼리들은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되게 낮아요. 왜 그럴까? 코끼리들의 경우는 암 발병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효소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암 발병이 안 되는 이유를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규명을 하면 그걸 갖다가 복제를 해서 사람한테도 이렇게 이식을 하면 그거 자체로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노화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동물들을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납스타도 그러는데 알려지기로는 원자가 되면 죽는다라는 게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대요. 재수없게 사람한테 잡혀서 이제 어디 그런 식탁에 오르지 않는 이상은 연령을 측정하는 게 또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수컷의 경우에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생식력이나 이런 것들이 절정을 찍고 그 다음에는 쭉 떨어지게 되는데 랍스터의 경우는 100살이 넘어가도 오히려 생식력이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랍스터만 특이한 케이스여서 그러는가 하는데 이런 관련 연구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원래 생명이 태어나서 병이 들고 죽는 게 자연스러운 우린 자연스럽다고 믿죠. 생로병사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거기서 드러나냐면 오징어 같은 그런 두 종류 동물들을 보면 무척추 동물로서는 가장 지능이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어. 사실은 지능이 그렇게 높으면 보통 수명도 그만큼 긴 편이어야 되는데 문화나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 수명이 2년 이상을 못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생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진화론적 측면에서 했을 때 이 이론이 1950년에서 60년대에 정립이 된 이론인데 레더워라고 하는 생물학자랑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스라고 하는 다른 학자가 이제 둘이서 이제 고안을 해서 발달을 시킨 개념인데 이게 진화론적 측면에서는 수명이 길면은 자손을 퍼뜨리게 적합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라고 하는 오직 관심은 번식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적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이 개체가 계속 진화를 하는데 포식자들한테 항상 위협을 받아요. 그렇죠. 문어의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한 되게 강한 그런 그게 없다 보니까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무슨 가시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포식자들한테 늘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수명이 길든 길지 않든 간에 이게 별로 사실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편한데 나는 한 50년 살 수 있는 문어야 근데 어차피 2년 사이에 보통 포식자들이 잡아먹혀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50년은 살든 2년은 살든 이게 차이가 없으니까 어쨌든 유전자만 퍼뜨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길고 짧은 거는 진화하는 데 별로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무한한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 관점을 쭉 연결을 해보면은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는 진화론 상황으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화랑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특별히 연관이 있으면은 수명이 길고 건강하게 했지만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 진화의 어떤 세월을 건너면서 필터가 되지가 않고 그게 그대로 온 거라는 거죠. 특이하게 랍스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노화에서 죽는 사례들이 이렇게 관찰이 된 사례가 없다고 하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기법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킨다면은 사람도 그냥 불로장생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야 이거 신에게 도전한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막상 들을 때는 저도 아 이거 너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나지만은 이 공학상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저변에 깔려있는 뭐 진화론적인 논리나 이런 걸 보면은 반박할 건 별로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생명공학적으로 이게 정말 인간한테 적용을 해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더 길게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저기 연구 결과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이번에 그 나왔던 테크놀로지 코털리에서도 이제 처음에 소개하는 거는 노화의 좀 부정적인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막아주고 늦춰주고 하는 것들 그 절식 단식하고 절식을 하면은 수명이 이렇게 는다는 거는 꽤 많이 이제는 입증이 돼 아예 기사 한 전체가 절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 같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힘들어요. 먹는 그거를 조절하면은 수명이 더 들어간다는 거는 이미 많이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최근에 연구들은 특히 당뇨병 연구를 하면서 이 당뇨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하니까 노화도 좀 막아주네?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런 다이어트 약들이라든지 지금 이 노화 관련 이런 것에서 되게 돌파구를 열었던 대부분의 사례들은 다 당뇨 연구를 하면서 나왔어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오젠픽이나 뭐 이런 그 류의 그 다이어트 약술로 사실 다 원래는 당뇨 치료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의외의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굳이 그렇게 힘들게 절식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절식 효과가 있다.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막 앞다퉈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기 몸에 테스트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코노미스 기사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가 연구 중에 하나가 빨간 포도의 껍데기에 있는 그 성분 하나가 있는데 그 성분을 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그게 절식 효과가 있다는 얘기라더라고요. 바이오 제약화 회사들은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일종의 이제 알약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게 한동안 그래서 화 되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그렇게 레스바라토를 막 농축을 시켜주고 해봤는데 또 생각하고 기대만큼 또 효과가 안 나섰나 봐요. 어쨌든 그 최근에 연구들은 노화를 조금 더 늦추고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체에서 노화나 이런 게 생겨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이제 세포가 노쇄에서 필요 없어지면 얘를 죽인 다음에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다른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재활용을 하거든요. 아폭토시스라고 해서 세포가 자기괴멸 자기 파괴를 하고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건데 이게 근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잘 안 하게 돼요. 늙은 세포가 빨리 이제 이걸 죽여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쌓여나가면서 이제 노화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병들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건데 이런 방식들은 일단은 당장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연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보통 지금까지 인류 수명의 한계를 120살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10몇 살 이렇게까지 산 사람은 있지만 120살 이상을 산 사람은 아직까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없다는 거예요. 생체학적으로 인류의 수명의 한계는 120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소성유전학적 이런 쪽에서 연구해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에피지. 네. 뒤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에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의 모든 그런 걸 표현이나 이런 것을 다 그냥 그대로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에서는 아 이게 유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전자 상에는 이게 발현을 하냐 마냐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스위치가 언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뒤에 완전히 같은 일러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막막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장님이 됐는데 다른 자매는 그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멀리 보고 해야 되는 트럭 운전사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 사람 DNA 안에는 이 질환이 발생하는 그 어떤 조건들이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두한테 다 똑같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걸 해서 스위치가 온이 되거든요. 스위치를 온을 한다는 얘기가 단적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단순히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유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표현명이 발현이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게 최근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냐거든요. 그런데 후성유전학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돌파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60살인데 60살인 나를 복제를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면 65세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다시 신생아로 나오는 거겠죠. 이 사이에 그렇다면 분명히 유전자는 똑같은데 뭐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아마 노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후성유전학 유전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통제를 하면 내가 실제 나이는 60세지만 신체 장기나 이런 것들은 20살에 그걸로 만드는 것도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게 되면은 그 120살이나 150살을 넘어서 더 길게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지난 100년, 200년을 보면은 확실하게 자연과학이 성과를 냈잖아요. 의학이라든지 바이오 쪽에서 분명히 성과를 냈으니까 뭐 하나하나씩 돌파구를 만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런 분야에서 그렇게 나오면 바이오 쪽에서 네. 이런 데서 이제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그런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겠죠. 저 한 90년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쯤에 이제 인간 개념 연구한다고 해서 그렇죠. 개념 이야기만 했죠. 이거 해독이 다 되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모든 게 다 밝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 해독이 됐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해독은 진집됐어요. 그런데 해독을 해놓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인간이나 뭐 유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DNA 그거 다 이렇게 풀어봐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죠. 수많은 그런 차이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돌파구가 또 안 나오고 막힌 거죠. 그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갑자기 인간 개념 뭐 어쩌고 뭐 하던 게 이제 좀 사과를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후성 유전 쪽으로 접근법이 좀 약간 깊게 들어가면서 돌파구가 새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빅데이터랑 머신러닝 통해서 뭐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은 사람들한테 딱 가시적으로 아 이게 되네? 하고 보여줬던 게 이제 챗GPT 였고 그랬던 것처럼 바이오 이런 쪽에서도 어떤 챗GPT 모먼트가 생겨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또 지금처럼 난리가 나겠죠. 엄청난 예산들이 들어가고 모르겠는데 투자들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 기회를 누가 잡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되게 관건인 거죠. 서구 쪽에서든 은근히 아마 종교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약간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노화를 병으로 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면 어쩔 수 없이 겪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그 연구가 지원이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알차이머병 치매도 사실은 1920 몇 년인가까지는 이게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노화되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전에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화로 인식을 하고 연관생활 시네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네. 근데 이제 1920 몇 년인가 그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이거는 질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계속 거기에서 발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치료제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많이 꽤 최근에 아세히 신문 보니까 일본도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통과됐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화 자체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국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회, 과학,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나이가 많아진다면 진짜 맞아요 맞아요. 다 100살, 120살까지 산다면. 그러니까 보스턴 글로브에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훨씬 더 레디컬하잖아요. 급진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꿈을 꿀 때 멀리 꿈꾼다는 거거든요. 네. 작은 일을 하려는 거고. 근데 근데 딱 태어나서 나이 20살 딱 대보니까 앞으로 100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더욱 메디컬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스턴 글로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제 어떤 진짜 거의 150살까지 살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두쫄어질 거는 재산 상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죽고 상속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분배가 되고 하면서 물론 일부는 직계 자손들한테 가지만 또 이렇게 나눠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면 이를테면 빌게이츠가 지금 갖고 있는 돈 그대로 쭉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이제 부를 얻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상속의 사이클이 느려지니까. 네. 훨씬 느려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는 그렇겠네요. 만약에 사람이 불의의 사고만 아니면 죽지 않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고액 자산가들은 제일 먼저 그런 것들 치료를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00살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그거 바탕으로 해서 투자하고 투자하고 해서 더 돈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원래도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살아갈 일이 멀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플러스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 부를 유지하고 상속을 안 하고 상속하면 상속은 이제 분배 효과가 있는데 그게 줄어들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정치들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막 갑자기 그런 현명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매드백스 영화 같은 그런 분위기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늙어서 죽고 하니까 계속 세대교체가 되고 이를테면 정치도 그렇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전까지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지금 정치 엘리트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때부터는 아마도 이를테면 한 사람이 한 직종에 무슨 30년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헌법을 만들든지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좀 새로운 자리를 비켜주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사회의 분위기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계속 세포를 깔아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혜가 축적이 되면서 사람들이 원숙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럼 감아야 알죠. 네. 저는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버나드 쇼가 썼던 작품 중에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인간이 인류가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수명이 2, 300년은 돼야 될 거라고 끼케야 60년, 80년 사는 그걸로는 사람이 제대로 성숙한 게 드물고 200년, 300년은 살아야 진정으로 성숙한 인류가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념들도 많이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극단적으로 사실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게 전쟁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고를 내 죽는다. 내 나라를 지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애국심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살면 결국은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야. 내 목숨 조국을 위하여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안 죽을 수 있다면 앞으로 100년 더 살 것 같은데 한 20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쯤 되면 내가 이걸 조국을 위해 해야 되나? 기회비용이 되게 커져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몸을 많이 살리겠네요. 그렇죠. 안전과 치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걱정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다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게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되게 인간의 생명 연장이라는 게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포항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 저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얼마 전 특집으로 아예 쫙 다루면서 인간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능성은 앞으로 사회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한번 짚어봤어요. 관련 기사들이나 참고하실 읽을 거리들은 밑에 댓글을 보시면 걸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구독하시면 매주 아주 주옥 같은 읽을 거리들을 읽으실 수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또 해외 언론에서 중요한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발견들이 나오면 제가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보다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